Q. 미용사의 머리색 머리색 너무 미용사 분이 너무 잘해주셨어요 이거 네 색깔이 잘 나왔어요 저번 빨간색도 잘 나왔고 이번에도 잘 나왔고 아 음 역시 그거 아십니까? 제가 가는 미용실이 상혁이형 가는 미용실 똑같아요 흐흐흐 네 다른 사람들은 다 어 이름 있는 데 가요 예 다 이름 있는 데 가요 저랑 상혁이형은 그냥 집 앞에 딱 보이는 미용실 근처 탁 잘 골라서 예 이렇게 잘 나오지 않습니까? 흐흐흐흐 미용실 찾기 귀찮아서 집 앞에 있는 곳 하나 하나 골라서 딱 들어가는 스타일 이번 주에 돈 개많이 썼어요 진짜로 어제 토요일부터 시작해 저번주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해서 오늘까지 오늘까지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월급 다 날라갔습니다 지금 흫 내가 돈 때문에 이렇게 걱정을 해야 된다니 와 진짜 월급 다 날라갔어 지금 거지야 거지야 안돼 딱 이 마인드로 게임하고 있거든요 지금 월급 다 박아도 상관없다 왜냐 그 뒤에 더 잘 벌거기 때문이다 오케이 아주 좋은 마인드 오케이 이번 연도 못 벌어도 상관없어 내년에 잘 벌면 돼 오케이 돈 다 써도 된다는 마인드 좋구요 아 님들 어차피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예? 돈은 써야됩니다 님들 그러므로 저한테 빨리 도네이션 쏘세요 내일 죽을지도 몰라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 내일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돈은 빨리빨리 쓰는게 나아요 님들 하하 괜히 아껴뒀다고 후회하지 말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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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